자 파크라잇 3 다이렉트 11을 지원하는 게임이죠. 다행히도 다이렉트 11이 꼭 지원을 안해도 플레이는 할 수 있는데 조준점이 없다던가 하는 살짝의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 네로의 컴퓨터는 다이렉트 11을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조준선이 없는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뭐 괜찮을거에요. 자 뭐 정글 속에서 싸우는건데요. 간단한 스토리는 어..보지마시겠죠. 가..보죠. 야 이..너무 설명이..너무 무섭게 일하는데? 자 일단 달인하기가 좀 무섭다. 달인 가보죠. 달인 가보죠. 달인 가보죠. 달인 가보 카메라리 난andy 남风.. unda whiskey... 난이.. .. 부산폭력이에요 좋아요 와아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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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조종사 어 피 emails 플레이 렛츠고 그치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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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you two white boys you look very expensive, and that's good because I like expensive things I'm sorry,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Did you want me to slice you open like I did your friend? Shut the fuck up! Okay? I'm the one with the fucking dick! Look at me. Look me in the fucking eye. Hey! You fuck! Look me in the eye! You're my bitch. I rule this fucking kingdom. Shut the fuck up! Or you die! Yeah... What is it, Jason? Jason, what is it? Why aren't you laughing now like you did up there? What is this not fun of me? Why aren't you laughing now like you did up there? What is this not fun of me? You see, the thing is, up there, you thought you had a chance. Way up in the fucking skies, you thought you had your finger on the pussy tree. But, hermano, down here, down here, down here, You hit the ground. He's okay. I'm gonna chill. I'm gonna relax. Becaus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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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our top guy brother, we're gonna have a lot of fun together while we wait for the money. Stop scaring the hostages. I need you to take care of the rejects. Oh, 저기에 무슨 양복 입은 애가 있네요. 악스. Or more entertaining than your friends. Ta-ta. Bye-bye. Hit you every fucking time, man. . 어? 우와. 야, 저기 보고 있는데. 그 괜찮아? 저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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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얘는 군대에 있었구나 제이슨의 형이라는 사람은 자 천천히 가자 얘 안 뒤져도 안 뒤져도 되나? 아 아까 얘 툰 같은 거 갖고 있지 않았나? 제이슨은 괜찮나? 네 괜찮나 계속 계속 다행히 다행히! 왜 내가 죽을까? 저흰 저흰 자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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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흰 그의 어 돼지도 한 마리 키우네요 저런게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그리 pis 최종 다행히 도망가 뭐하는거? 안내셨어 나 본거 아니야? 저기에요 어, 이게 칼 빼들었어야지, 여기 있던 거야? 라이터 PDF 휴대폰 지도 카메라 카메라는 왜 주신 거야? 뭐 가자, 가자, 가자 아, 탁테른 시rect, 아놈 았 아, 탁테른 아, 탁테른 뭐 뭐 문제 아, 싼 대 수고하십니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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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pekt서 이럴니다 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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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zil 너는 없지, 너는 없지. 그래서 같이 잡아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와 되게 됐어, 이건 특수부터 졌을인가? 칼을 던져서 오, 저거 뭐야 오! 돈이 안되는 쓸모없는 애들은 잡아 잡으면 죽여버리는구나 우리는 그래도 좀 돈있어보여가지고 그 돈이라도 받을까 하면서 살려둔 것 같아요 출구에서 먼 곳으로? 좋죠? 오 출구가 어딘데 아 이쪽이 최고구나 그래서 저쪽으로 돈을 던진거구나 야 아직까지 발견이 안된게 기적같다 저거는 물고기 같구요 이 상태인데 발견을 못한단 말이야 우릴 아 이쪽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쪽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쪽으로 가버렸다. 내가 그쪽으로 가버렸다. 내가 그쪽으로 가버렸다.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찾아뵙고. 그리고 우리 집에 가고. 뭐야? 뭐야? 기다려, 그린! 기다려! 기다려! 여긴.. 여기있는 물건을 너 보여줄게 너가 쓰는것만 그치? 그릿!! 저는 그렇게 말하잖아 저게 정말 존중해 저게 30초 정도 그리고 저게는 당신의 모습을 쓰지 않도록 저게는 당신의 모습이 풀말기! 저게 이놈을 abbrevi해 풀명아! 도망쳐! 가면!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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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쟤기라 오우 살아야돼 오우 쟤기라 어휴 쟤기라 아 쟤기라 오우 아 야 빨리빨리빨리빨리빨라 어?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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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토토타님 어서오세요 이쪽에서 빠져나가야돼 와씨 장난 아냐 오오오오헤 오오오헤 야씨 손가락 뻗었어 보빨빨리 나씨야 계속 뻗었어 손가락이 이씨 오오 야야야야야야 야 처음 빠져나가기도 힘드네 자 일단 군대에서 왜요 지그재그 뜨기로 최대한 맞추기 어렵게 쪽으로 지그재그 뜨기로 야 이거 치료할때는 뛰지 못하네 오오 어디야 어디야 아 옆에 누구있어 아이고 곰이네 산짐승도 있네 치료할때가 아닌거 같은데 야 처음부터 스펙타클하네 그냥 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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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달려 패가 터지도록 달려 그냥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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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손가락 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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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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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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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돼 어떻게든 어떻게든 살아야돼 똑같은 뽀 כanto 品が 앗 제기랄! 오오오오 으윽 아잇 치이이이이이 으윽 치 좋아 제기랄 사람이 죽이자 야 빨리 야야칼이라도 빼! 칼라도 아니 칼이라도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아 그쪽으로 빨리 빼가지고 아직 그럴 정신이 없나? 오오오씨 흰기 아니 나 안하자 불러 야, 저기서 치료하면 안 되겠다. MZ 공군 달려야겠다. 제가 RM와 다른 하나 찾을 거야. 야, 지금 그 생각하는 거 보다 니가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냐. 멈춘다! 여기가 남았다! 아, 또 있었어. 아, 이거는 몇 번이나 오시는거지? 앗자! 치, 그래. 빨리 달려, 달려! 달려, 달려. 강아지, 강아지. 개때문에 그런거야, 지금 개때문에. 개가 날 계속, 계속 떼는거야. 와우, 씨. 우와. 물을 없애라, 물을 없애라, 물을 없애라. 나 너무 너무 많아. 뭐가, 바로 나를 없애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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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 누군가 나를 살려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뭐야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파이팅 인선의팀 칼 칼 너는 내 삶의 권리 하지만 내가 당신의 권리 당신의 권리 저는 Dennis Jason 망가오 히브라스, 히브라스, 베르르 SixTON 히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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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라스 나도 넌 당신을, 당신은 우리가 그리고 이 토당에 을 만약에 시작할 만한 당신이 그가 맞게 당신이 자신을 믿어. 내 아들에게서 죽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숙지한 친구들을 찾고 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리와. 그래서 당신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解き free. 어, 마을이네요? 바스의 캠프라고 하네? 아, 마을이네? 이 땅에 대해 말하는 것 같네요 이 땅에 대해 말하는 것 같네요 그 땅에 대해 말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멤버를 위해 그리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하하 네, 아름다운 것 같네요 아름다운 것 같네요 칼로는 찔러봤자 무기를 사라고 하는데요 역시 권총 하나 살 수 있네 됐어요 돈 없죠 이제 바나나가? 이거 감자 같고 바스 사용하는 타러의 공간을 위치해 일단 따라가봐요 영문은 모르겠지만 나 혼자 가라고? 포 포 포 카책? 포 포 카책? 먹을건가? 프레임 카드 어 일단 저 위로 가야되는거 같아요 올라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 아 여긴가? 아 모든곳에 들어갈수는 없군요 어 동의자 24달라면 24,000원 간단하게 올라가는 길이 바뀌어서 올라가는 길이 바뀌어서 전 음악이 바뀌어서 혹시나 저기 있을까 바로 앞에 저기 있진 않겠지 도대체 어 지금 뭐 동물의 짐승소리가 들렸는데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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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크으으 앗 뱀쏘이 었어요 반쯤 부러진다 수류탄 건총탄이야? 기관총탄이야? 이야 일단 올라가라고 하니까 올라가 우야 이렇게 밝았어? 지금 새벽쯤 새벽에서 아침 지나가는 시간대쯤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데서 보면 어지럽겠지만 게임상으로 보니까 아주 그냥 경치가 볼만하구나 선이라이트 아 이쪽으로 올라가는건가? 이야 컴퓨터로 이게 돌아가다니 참 신기하네 이야 어 왜 이렇게 흔들흔들거리지? 어 이거 이거 뭔가 하는거군요 어떻게 알았대? 아 뭔가 장소를 발견한건가? 자 종탑과 무슨 자 세군데 뭐 천척장 한군데는 무슨 바위있는데 와야 이거? 설마 어-오-오-우-우-우-우-우-우- tintow, 오-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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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д-qu-o-우-우-우-우-우-우-우-? 전파탑을 묶어주면 어 무기를 공짜로 쓴대요 전파탑을 묶어주면 뭔가 다물만한 가방같은걸 만들 수 있는것 같아요 차가 있는데 일단 공짜무기를 하나 저게 약초가 될것같은데 공짜무기를 지금 하나 아까 무슨 기관단촌같은거 하나 얻었거든요 판매 판매 이건 주사기지 아 용도가 다 있어가지고 편한데 그리고 아까 기관단촌에 구매가 아니라 이건 탄약이구요 집에 어 별거 다있네 화살 샷건 내가 가지고 있어 어 여깄다 이거 하나 준거군요 어 어 어떻게 장착하지 확장 탕창 뭐 이런거 일단 나중에 구매하더라도 좀 돈이 없으니까 장비하기 장비하기 오케이 어 저격성도 있네 어 되게 비싸네 근데 기관총 런처? 어 그레이드런처랑 어 어 RPG가 있네요 어 양궁 양궁 900 어 이거 돈이 부족하다 활이다 방탄북 도 있네 지도 여 지도 아 전리품이라는거 뭐 나와있는 거군요 일단 총은 바꿨어요 권총에서 기관 뭐 기관 기관단총 아 기관총 이걸로 내 총알이 없다 이거 어 이건 뭐야 어 이건 뭐야 어 사진총 어 사진총 나 하나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는 근접이구요 자, 차타고 가면 될까? 차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차타고 이 길로 이 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좌회전 한 번에 좌회전 한 번에 길 따라 쭉 가면 되나? 아, 차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야, 씨. 되게 잘 해놨네. 길 따라 쭉 가면 되겠죠? 어, 속도 너무 높았다.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뭐...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는데? 아... 다이아몬드 표시는 먹을 걸 표시해 주는군요. 어? 여기도 먹을 거... 어, 어, 없는데? 다이아몬드? 이건 이쪽에 있는 것 같고?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는데 자, 가죠. 저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 어, 잠만. 어, 이 길 따라 쭉 가면 되나? 이거? 어, 잠깐만. 야 차 운전하는 것도 참 자 일단 내리구요 사냥터에서 초록잎 붉은잎 풀룩잎 하나씩 난 멧돼지 가죽 두개 붉은잎 자 초록잎도 저기 하나 있구요 야 약초를 구해서 이겨가지고 약초 약초 힐링 거시기를 만들다니 참 거시기하네 참아 저 보물있다 다이아몬드 이 안에 있는거 같은데 멧돼지 숭배 뭐 털? 오케이 어어어 어우 어우 야 잔일한데 보이지 보여지지 않는구나 저 멧돼지 가죽 두개 얻었어요 이제 푸룻잎 하나 예쁜데 이거 약초를 어떻게 갈아서 어 저기있다 푸룻잎 푸룻잎은 바다 속에 강 속에 있네 바다가 아니지 어 어디 어디있다는거야 푸룻잎이 푸룻잎이 아 이 어디 어디있는거지 이건가 바다 바다 안속에 있는거 같은데 푸룻잎 바다가 아니라 강 참 아 여기있다 미역이군요 푸룻잎 빠른이동 빠빠른이동 빠빠른이동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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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아아 빠른이동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아 오케오케오케 나 근데 차 갖고 왔는데 차타고 자동으로 가는거겠지 야아 지금 어 형 죽고 겨우겨우 탈출해서 왔는데요 어 무기호담 아 내 창고같은 곳인가보군요 이거 어 구매도 할수있는데 나 나 나 지금 활 사고싶은데 활 Caroline 다른거 다 사지마 활짝이 roulette 날수 Mike 프리 아 나 이제 그건줄 알았더니 고양이나 뭐 그런건줄 알았더니 어 으감 citoy 왜그렇게 내리깔아서 보세요 아유 아니 아니..왜..벽보면서 꽃을 뜨지? 벽보면서 꽃뜬는데? 아 잠깐만 나 뭐 어두운거 좀 팔자 어..판매..판매용도 원석 포카칩 포커..포커칩이구나 포카칩이 아니라 야..하하하하 아니 난 또 멧돼지 승부 아이템 팔고요 됐어요? 포커칩이군요 난 포카칩 포카칩에서 왜 포카칩이 있나 배가 고픈가 막 이랬는데 포커칩이었어 아이고 뭐니 데니스, 저는 채소들과 식물을 가지고있어 좋아, 그럼 너의 자체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자 어... 두 개를 만들어 보래 치료 하나? 됐어 너의 자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노행물 배나? 어... 허접한 배나 서른두개까지 들고 다닐 수 있대 튼튼한 배나 야, 되게 많이 사내하는구나 맥가죽 두개 각각의 타타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각각의 기능은 훌륭한 기능을 배우고 있습니다 3가지 지역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사의 자체를 배우고 있습니다 급습 세 개가 있는데요 급습, 이거 배우라는 것 같은데 이게, 너의 자체를 배우면 더 강해져요 각각의 기능을 배우면 타타우를 배우면 됩니다 아아 야, 세 배의 경험치를 얻는데 하나 더 배울 수 있는데? 하, 하나, 하나 더 배울 수 있는데? 이거? 오, 타타우가 아아 어? 도청한거다 오! 내 친구다 일단 살아야죠 나, 야, 근데 나 총, 총같은건 일단 타요 총, 총알이 없는데? 괜찮나? 어, 잠깐만 뭐 어떻게 가야되는데? 저기? 가자 자 아아아아 근데 얘도 원줌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서비 일단 해적이 여기를, 예 일단 해적이 여기를, 예 정구하고 있나봐 어, 쟤는 누구야? 해적, 해적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문신이 자기네들 그 표식인가봐 어 자 해보자 알겠어 알겠어 소리 없이 가거나 은신, 플레이로 어, 또 뭐하니? 아 아, 아, 탄창 가는 중이야? 아, 총기 손질하고 있구나 아니, 총기 손질하는게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아니 야, 뭐, 뭔가 탄, 탄창 이상해? 아, 왜, 다시, 뺏다 꼽았다 그래 아이씨, 이상한 놈이네 참, 뭐, 무기, 무기사한테 어, 무기사한테 근데, 나 무기 하나밖에 없잖아 하핳 탄약 레시피 허접한 허살통 어 아, 여기군요 보이는구나 쟤 하나 있는데? 아, 잠깐만 하나 있는진 모르죠 높은데서 어디 정찰할만한데 없나? 일단 상황이 어떤지 봐야지 은신을 하건 돌격을 하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전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긋 차이가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한긋 차이가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근데 높은데가 없어 주변에 이런 나무를 올라가서 나무를 올라가서 봐도 될텐데 소리가 너무 많이 날려나? 아, 저게 또 있다 아, 아니구나 아, 아니구나 두 명 더 발견 쟤 강아지도 있는데? 개소리라는 거 보니까? 오! 뭐야 넌! 어우 깜짝이야! 나 따라오는데? 너 내가 맘에 들었구나? 야 먹을 거 없어! 아 왜 따라와? 야 먹을 거 없다니까? 아 내가 좋은가봐 쓰담쓰담 쓰담쓰담 쓰담아야 근데 나 저기 그 야 너 계속 따라오면 안돼 쟤 나 계속 따라와 내가 맘에 들었나봐 나한테 맛있는 냄새가 나나? 자 한 명 더 나 계속 따라와 자 일단은 대략적으로 한바퀴는 돈거 같은데요 뒷부분이고 치아가 안달.. 어? 지금 강아지가 있었는데 강아지는 후각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죠 자 자 저기 있어요 여기 있다가 지나가는거 이쪽으로 지나가면 이쪽으로 지나갈거 같지? 어 아니다 한채 망설임도 없이 야 총 바꿔 어? 소색? 아아 뒤적뒤적하는구나 7달러 갖고있네 야 7천원 갖고있네 야씨 거짓들 저거 7천원 갖고있어 왼편에 스케일 뭐 경험증 확대기가 있어? 어 일단 돌로 어 이쪽을 보게끔 해야되는거 해야될거 같은데 저쪽에 있는 애는 예 이 위로 올라올수있나? 어느 점투든 높은 고지를 아 못올라가네 올라갈수있는 방법이 없나? 저 돼지 또 나 쫓아오는거 아냐? 자 가까이까지 왔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한명 더있어 조심해요 쟤 적용 왔다갔다 그러냐? 쟤 적용 왔다갔다 그러냐? 네 아 니쪽에서 돌을 던져 볼까? 징금도 안쓰덴? ㅎㅎ 어 오 아 야 갇혔는데?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아요 어어 자 이 저쪽 애들이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시선이 많이 가있기 때문에 정면이랑 오른쪽 왼쪽에서 들이치면 될 것 같아요 내 강아지 있네 강아지 어떻게 죽지 강아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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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맡았다 됐어 나 어딨는지는 모르세요 아.. 나 인위 들켰어 룰마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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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시작은 좋았다가 개한테 들키는 바람에 개가 죽이라니 개의 위자! 다 잃어버렸어! 없어! 뭐지? 어? 도망갔다고? 서쪽으로 도망갔대요? 빨리, 야, 빨리 쫌 하자 야, 빨리 쫌 가야돼! 서쪽으로 도망간대 아, 찾아내대! 아,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네요 일단 가보죠, 그쪽으로 일단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도망갔대요 네, 저쪽으로 도망갔대요 제이센 그쪽으로 도망갔대요 그쪽으로 도망갔대요 그쪽으로 도망갔대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서쪽이면, 이쪽 부분인데 아, 여기야? 헤에에에에에엄청 먼데? 자, 메모리카드 자, 메모리카드 돈 주네 탄약, 탄약 탄약을 좀 겸, 아, 잠깐 내가, 뭔, 뭔 총 쓰고 있지 지금? 내가, 참 뭔, 잠만 돌격, 소총 아닌가? 돌격, 소총이지? 돌격, 소총, 탄약 어, 꽉깍세네 아, 이거밖에 안되는구나 탄약이 원래 탄창 두개 갖고 다니는 탄창대가 보통 30발 들어가 있으니까 뭐야? 스물 레벨을 30발 일단 얘를 뒤적뒤적 하죠 저거 뭐야? 이건 뭐, 이건 뭐야? 어, 잠시만요 아, 수집 아이품 메모리카드 편지 유적지 아 저거 할수록 아, 바로 상점으로 안가도 시험 별표 있는거는 어떤 시험인가봐요? 어 어 보상을 입수하세요 잠깐만, 잠시만요